이곳의 대표 메뉴는 두툼한 토 삼겹살. 점백한 살코기와 쫄깃한 비계의 환상적인 비율 덕분에 씹을수록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요. 노릇노릇 잘 익었으면 본격적으로 먹어줘야죠. 말 못할 정도로 맛있는 모양이네요. 먹어보면 다른 삼겹살집에 못 가요. 너무 맛있어서. 고기가 좋으니까 입에 솜수를 넣어 먹어요. 맛도 맛있고 한돈 맛 쓴다고 해서 믿고 자주 오는 편이에요. 한돈 인증점. 가게 정중앙에 떡칸이 붙어있는 한돈 인증점 마크. 한돈 인증점은 국산 돼지고기인 한돈만을 판매한다고 인증받은 음식점을 말하는데요.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께서는 믿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돈 인증점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수한 품질의 한돈만 취급해야 합니다. 요 보이시죠? 국내산 돼지고기만 들여오는 건 물론. 아 그러네요. 최상급의 고기만 사용합니다. 자 1플러스 등급 한돈 구경 한번 해볼까요? 쇠고기만 마블링했나요? 삼겹살에도 있습니다. 선홍빛 살코기 사이에 촘촘히 박혀있는 마블링의 향연. 그런가 하면 붉은빛의 신선한 자태를 뽐내는 목살도 있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두툼한 육질의 살코기. 그런데 최상급의 고기는 기본. 한돈 인증점이 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기준에 합격해야만 한답니다. 감동의 폭풍이 밀려오네요. 너무 힘들게 취득한 보람이 있어요. 그만큼 소비자도 안심하고 계시고 저희도 매출에 큰 도움이 되니까 보람이 있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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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